바이오리듬 내 길을 좀 나눠줄게 나가자 이렇게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걸 가진 기분 선배 이런 거 삼았어? 선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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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햇살 같은 너의 미소 온종일 가슴이 설레요 어두운 밤에 꿈을 밝혀줘 네가 힘들고 지칠 때면 너를 지켜줄 단 한 사람 나는 너의 고비가 널 지켜줄게 그 누구보다 일루미네이션 넌 내게 완벽해 언제라도 나를 보여 다윤리아 오늘 고마웠어? 내가 오늘 큰 기술이었냐? 봐봐 구 셋 짠!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달려와 주면 그비도 없던 걸로 해줄게요 네 응 잠깐만 이정선배 아직도 다윤야 연극 한 번 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넌 내게 완벽해 언제라도 나를 보여줘 달려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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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내게 완벽해 우리를 모르겠어? 얘들아 보여주자 원, 투, 쓰리, 가 우리는 신나고 F4해요 저기 아무리 봐도 F4 같지는 않은데 우리 착한 사람이야 우리 착해 에이 착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놀자고 어? 놀자고 어? 놀자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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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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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니 뭐야 순대 넌 니길? 뭐 일단 보디가드라고 해두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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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기 봐요 아아 말이야 괜찮아? 어? 헌데 핸드폰 헌데 누가 이렇게 늦게 다녀래? 누가 이렇게 늦게 다녀래? 가을야! 왜 이렇게 늦게 다녀? 기다렸잖아! 선배, 어떻게 된 거예요? 가을 양 이제는 가을 양이 날 지켜주지 않겠어? 선배 내가 널 지켜준 게 아니라 네가 날 지켜준 거였어. 위에다가 사이에 물기고 어머니가 날 지켜주기 누구eler 해? 엔딩.